오늘도 고마리 몰래카메라를 계획한 잉여맨 김니아와 단미오가 잉여맨 그룹 사칭인 척을 하기로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잉여맨 가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반 여자들끼리 공수업에 왔는데요 그 여기에서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니야 마리야 그치 네 네 네 여기에 온 이유는 구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마리가 제일 귀여우니까 마리가 먼저 구걸을 한번 해보겠어? 나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등으로 고마리가 먼저 구걸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출발! 출발! 마리야 잘 알아 여러분들 마리 좀 지켜봐주세요 좋아요 여러분 니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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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른 구걸 한번 해보자 이거 뭐야? 뭐가? 고마리 사칭이 있는데? 어? 어 뭐야? 어? 뭐야? 뭐야? 이게 누구세요? 내가 고마리 제가 고마린데요? 어? 뭐야 사칭인데? 뭐야? 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 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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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야 니가 진짜잖아 한마디 사칭 나쁜거에요 뭐였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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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거에요 그럼 이러면 돼요? 어이 없어 어 애들이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 뭐야 이래 저 지금 유튜브 녹화하고 있거든요? 최대한 무섭게 도망갈 수 있도록 진짜 너랑 똑같이 생겼어 봐봐 한번 1위쯤으로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? 똑같은데? 완전 똑같이 생겼어 저거 샵샵샵만 욕하는데 봐? 욕하나 봐 하하하하 헐 고마리는 욕 안해요 나 부르지 마세요 고마리는 욕 안해요 하하하하 니미는 누구세요? 헐 뭐야 진짜 이거 사칭이야? 닉네임도 뭐 미리 뽑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알아 쟤가? 너 엄마 이름 뭐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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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엄마는 욕설로 안된다 못들었다 못들었다 아 그렇구나 어 잠깐만 하하하하 여러분 여기 고마리 사칭 있어요 제 집 따라와 보세요 라는데?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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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고마... 고밀인데? 고밀이도 하하하하 고밀... 고이? 고마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연 고마리 팬이라면 돈 주세요? 아니 아니 저 저 저 저 금전통이야 저거 저거 눌러봐 2 돈... 돈 받네 얘 고마리 사칭하면서 예 고마리 사칭하면서 돈 받고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저한테 주세요! 하하하하 제 사칭이에요! 사칭이요? 고마리 잉크로 멤버? 저희 저런 거 안 하잖아요 하하하하 저희는 저희 잉념의 잉크로는 머리 위에 저거 할 줄 몰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욕해 하하하 제가 고마리예요 하하하하 너 추방 시켰어 헐 야 문 열어 하하하하 야! 내가 가서 네가 진짜라는 걸 증거로 밝혀야겠어 이거 뭐 입? 누가 저 사칭하고 옆에 있는 애가 쟤야아... 쟤야 저기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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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고마리 팬인 사람은 돈 주세요 콘텐츠 마트 때 도움이 된다는데? 지금 사칭하시면 안 되죠 지금 쫄아서 말 못한다 쫄아쫑? 지금 사칭하시면 안 되죠 이미 진짜면 잉념앗님 데려와봐요 어? 뭐야? 튕겼어 나 과자인가 봐 너 추방 가겠어 어? 난 잉겸인을 데려왔는데 저 사람은 썩어장을 데려왔나 보네 어? 들어왔었고요? 이분 닉네임... 이면... 뭐 미리거든요? 님! 사자 빠른 거 보니까 나이 좀 있으신 거 같은데 나이 먹고 사칭하면 안 되죠? 욕하는 데... 으아아아아악! 진이라는 증거를 데려고요? 두부 다 짬 아닌가? 이런데 사람들이? 아 짜증나! 아니 왜 자꾸 욕되게 가! 제가 진입니다! 여배님 좀 와봐요! 저 진짜 여배님 데려올 수 있는데? 님은 못 데려오죠? 으아아악! 그럼 님 데려와... 보세요 데려와 볼게요? 짬! 어떻게 데려온다는 거이? 짬 여배님! 짬 데려오겠지 무나마나 짬 여배님이겠지 이거 왔는데? 짬 여배님! 짬 여배님!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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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... 나랑 말투도 똑같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운나네? 하하하하 이... 이 화면은... 이 화면이 아니라 이 화면이 맵이잖아! 이 화면이... 이 화면이... 아니 짬을 데려오네 옆에 봐봐 짬이 짬을 데려왔다는데? 네? 짬 아님! 찐님! 잉크루 수장! 반모 환영! 거래는 선! 아니 그럼... 아... 얘네 진짠가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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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자꾸 욕드냐고! 요맨이라야 돼! 요맨! 요맨! 아 남았다! 들어가면 내가 다 정리할 수 있는데! 아쉽다! 그치? 님은 아무도 못 데려오잖아요 그치 엄마 데려올까? 엄빠를 데리고 온다고? 하하하하 아니 머리도 달라! 하하하하 네! 로봇 없어서 스키 못 따라야 돼 사람들이... 하하하하 경찰 보낼게요 집에라는데? 짠 마리가? 기동 타격대가 우리 집 타격할 거래 다 따라가고 있어! 안돼 가지마 얘들아! 거긴 안돼! 집을 따라오라는데? 얘들아 가지마! 그 집에서 돈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치? 아 나 여기만 들어오면 안 들어가져 나 없어졌데네 어떡해! 제가 진이라고요? 실척거리네? 너 말 빨리 이기는데? 마리아 나 안 들어가져 로블록스가 나도 안 들어가져! 진짜 너 어디 살아?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진짠데 진짜로 하는 짓명도 못 내고 나 가짜인가? 맞다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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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현님이 없잖아! 조금만 기다려봐 싸우고 있어 봐 싸우고 있어봐라니 이 자식들이 여기 집사님도 있는데요 다 지금 파티인데 여기 거절하세요 아니 펫 주지 마세요 여배님 나 여배님 오빠 아무것도 못하나봐요 안돼 이러면 안돼 사람들이 뜯기잖아 펫 주지 말라고 건전자 날 뜯겨요 여배님 나 말빨이 안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유튜브 각 달다 마리야 뭐라고 좀 해봐 너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여배님 나 어떡해 내가 눈깐해 너네 나 한마디만 하고 너네 길가다 똥 밟아라 야 너네 여기서 끝내자 싫어 여배님 얘네들 어떡해 나 이분들 이제 다 사기치고 있잖아 어차피 끝이 없어 와 와 와 와 이제 내 소호 와 좋아 좋아 4층이 많은데 그치 음 무시무시한 곳이었어 왜? 얘 누구야? 왜왜왜왜 얘 뭐야? 왜? 얘 뭐냐니까? 어? 어떻게 따라갔어? 따라갔어 너 아이 그 따라왔는데? 아이 피겠지 이 멍청이들아 마리야 응? 누구겠어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응? 누구겠냐고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난 나야 내가 너 유튜브 박취할 거야 난 나야 진짜 개나뿌네 아니 이 사람들은 몰카를 왜 이렇게 좋아해 약간 문의 이겼지 아니 이 두 명을 어떻게 이기냐고 하하 마리야 뭐요? 이건 다 내가 계획한 몰카야 이것도 내가 만든 아이디고 이것도 내가 만든 아이디야 여메여메 머리에 몰카밖에 없어요? 하하 없는데? 이거밖에 없어 너 놀리는 게 제일 재밌는 콘텐츠인데 뭘 콘텐츠를 만들어 재밌으세요? 재밌어 너무 재밌어 실제로 헌금한 팬들한테 어떻게 할 거야 돈 안 줬어 우리가 지어낸 거임 지어낸 건데 팬 안 받았음 안녕하세요 고발이에요 팬 주시면 댓글 남겨 드릴게요 아이 이기말냐고 안녕하세용 이즈 탈락을 로봅스 써가지고 이런 것도 안 거야? 아따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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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빡친다 기동타격대로 녹여버렸지 그냥 기동타격대로 집사랑 그런 애들 다 하층이야? 아니 근데 걔네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더 속은 거야 아 이런 애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임 아... 어쨌든 꼬마리 몰카 대성공 대성공 혜진 씨님, 하이티비님,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, 소개 Telephone님, 허갱이고님, 사부르 동생님, 성우, 이지우님